제 29회 한국PD 대상 출연자상 라디오 진행자국은 수상자는 배칠수 전영미씨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. TBS FM 배칠수 전영미의 구호구호쇼는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방송되는데요. 시사 문제들을 풍자와 해악으로 유쾌하게 풀어내며 청취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아우 큰일났네 너무 많이 떨리네요. 내가 이러려고 라디오 진행자가 됐나 하는 자부심이 들고 행복하기만 합니다. 지금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준비를 많이 못했네요. 올린 머리도 좀 예쁘게 하고 싶었는데 머리가 짧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헝클어지고 네 감사합니다. 정말 저도 데뷔한 지가 올해로 만 20년이 됐더라고요. 20년이 넘었는데 정말 오빠 신동엽 씨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같이 일하시는 우리 PD분들께 인정을 받은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우리 TBS의 정찬형 대표님을 비롯해서 정말 이 구호고쇼를 지금까지 계속 이끌어가게 해주시는 우리 제작진 정말 감사합니다. 아무리 맛있게 차려놔도 맛있게 드셔주시는 분이 안 계시면은 그 음식은 그냥 버리는 음식이 되는 거잖아요. 근데 항상 매일매일 낮 12시가 되면은 애청해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우리 케이스타도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배철수 씨도 한마디 해주세요. 좋은 얘기 다 해줬고 또 인물도 다 등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. 방송을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수상소감 뭐 해야 되나 굉장히 짜증을 내더라고요. 그러더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고 굉장히 또 걱정을 했는데 무사히 더듬지 않고 수상소감을 참 맞춰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더듬이라서요. 라디오 진행자로서는 너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. 실은 그렇습니다. 저도 고민을 했죠. 어떤 수상소감을 말씀드려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구호고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기에는 또 어떻게 마음에 드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작진들이 그저 하루하루 떼우듯이 방송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제작진들이 내어놓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좀 사랑으로 봐주셨으면 더욱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정말 감히 부러워하지도 못했던 상을 받게 됐습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